자 KB 바둑리그 양신전입니다 신진서와 신민준 신민준과 신진서의 양신전 오늘 6시 반에 대우기 시작이 됐습니다 신진서고단의 흑번으로 대우기 시작이 됐구요 이 바둑은 이제 속기전입니다 각자 10분의 40초 5회가 주어지는 바둑이에요 자 오늘 신진서가 첫 수를 소목에다 갖다 두니까 신민준이 그냥 냅다 두번째 수를 상대방 앞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이 자리에 화점을 차지했죠 자 그래서 향소목을 폈고 바로 역시 3,3을 뛰어들었습니다 날일자 두고 걸쳐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칸으로 걸치는 것보다는 날일자로 두는 수를 더 많이 두긴 하는데 지금처럼 양쪽이 마주보고 있는 향소목 형태일 때는 이렇게 위로 걸치는 수도 둬요 이 정석이 펼쳐졌을 때 여기 걸치는 자세가 100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이 형태이면 둡니다 이렇게도 둬요 여기가 이제 화점일 경우에는 여기가 화점일 경우에는 보통 날일자로 많이 두죠 날일자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한 칸으로 뒀구요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여기까지는 뭐 거의 그냥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정석이고 역시 걸쳐가니까 여기를 두고 이런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런게 사실 여러분들 받으기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이런거 정석은 그냥 띄는 거지만 백이 흙이 벌리는게 벌림 겸 협공 적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때에 정석을 무시하고 배석이 지금 딱 이런 상황이니까 실전처럼 이렇게 손을 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석을 외우되 예 정석을 외우되 잊어버려라 라는 얘기가 이런것 때문에 나오는거에요 바둑을 무조건 정석대로만 두시면 안됩니다 정석은 알곤 있어야죠 예 알곤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게 좋은 수였구요 여기서 이 두칸이 되게 의외입니다 여기 그냥 뭐 받아줄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받아주는거 그러니까 안두게 되면은 안두게 되면은 여기 하나 씌움당하고 여기 흙이 이런식으로 그 그 자변을 키우는게 워낙 좋으니까 예 받아둔거구요 일로 둔게 아니고 이쪽으로 뒀어요 이게 좀 독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길 뛰어들었죠 여길 뛰어들었고 하나 붙여서 하나만 교환해놓고 입구 자루 닫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가는게 의미가 없는게 계속 젖혀버리면 뭐 몇발짝 나가지 못합니다 다 틀어막혀버리면 지금 이 호구가 또 귀쪽에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선수에요 여기 여기 두면은 이게 끊어지기 때문에 항상 호구 치면은 여길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좋지가 않습니다 예 바깥 백이 위험하죠 아 흙이 위험하죠 여기서 한 점을 끊어잡는게 정수구요 백도 지켰죠 예 이런 자리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 지키면 그냥 쉽게 들여다보고 나가버리면 이쪽이나 뭐 일로 날일자로 나가버리면 백이 졸지에 양곱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절대점이에요 절대점 자 이제 날일자까지 쉬워서 여기까지는 바둑이 아주 그냥 5대5 팽팽합니다 예 지금까지 긴 바둑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신민준 선수가 먼저 좀 싸움을 걸어가요 여기서 그냥 날일자를 뒀으면 제일 무난합니다 예 그럼 뭐 하나 집어놓고 뭐 흙도 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데 붙인다던가 하고 이런식으로 새로운 이제 바둑이 됐을텐데 그냥 긴 바둑이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심정이었는지 이제 붙여가는 수를 둡니다 붙여서 젖혔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렇게 두길래 느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늘어서 어 여기 이제 끊는 수가 있으니까 이게 되면은 아마 선수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둬도 흙이 하나 집어놓고 아마 손을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손을 빼거나 지킨다고 해도 좀 다르게 지키겠죠 날일자 정도로 자 근데 여기서 신민준 선수의 선택은 호구치는 거였어요 여기 끊는 거는 요거 요거 변화도 알고 가죠 요거 끊게 되면은 흙이 단수를 치고요 이런데 이어주는 건 넘어가서 당연히 100이 좋죠 근데 여기서는 흙이 요렇게 예 치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수예요 있는 거는 관통당해서 망했고요 느는 것도 연결이 안됩니다 여기 끊어서 요렇게 나가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여기 이으면 여기 둬서 귀가 죽고요 요기 두면 단수 쳐서 여기 두 점이 죽고 예 여러분 이런 건 어디서도 안 가르쳐드립니다 예 이연욱TV에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밑줄 쫙 요거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수 치고 찝는 거 그럼 100은 단수 칠 수밖에 없고 끊고 따내고 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100이 일단 집으로 엄청 손해져 귀가 죽었기 때문에 100이 웬만한 형태에선 100이 이렇게 두면 안됩니다 100이 손해예요 그래서 끊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신민주 선수가 이제 호구를 치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예 호구를 치고 2단을 젖혀놓고 이제 2 진행을 했어요 이제 끊어가서 아마도 이어주면은 나와서 끊어서 이 싸움을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이러고 나가고 이제 요렇게 싸움을 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 싸움도 어렵습니다 예 이것도 어려운데 이제 100도 여기 나가는 게 있으니까 싸움이 해볼만 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요거를 예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의외의 수가 나왔어요 이거를 따냈거든요 이건 사실 AI도 예상하지 못한 숩니다 그냥 따냈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그냥 나와서 끊자니 얘기가 다른 게 여기가 단수 치는 게 없으니까 이 귀에 들어갔을 때 베개 맛이 너무 나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단수를 쳐야 됩니다 예 단수를 쳐서 흙이 이어주는 거는 이어서 이거는 여기 끊는 거랑 이거 뛰는 거랑 맛보기라 이건 흙이 곤란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진서가 패를 하기에도 팻감이 애매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신진서의 탁월한 판단이죠 야 이거 여기서 어떻게 노타임으로 여기 있는 생각을 하지 단수를 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거 근데 이거를 노타임으로 뒀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예 생각하면은 저도 둘 수는 있는데 이거를 바로 뒀는 게 신기합니다 바로 뒀다는 게 얼핏 보면 되게 한가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좋은 수냐면 베개 일단 패를 따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팻감 하나 쓰고요 이건 받아야 돼요 이거는 있고 이렇게 되는 거는 양쪽 백이 위험하니까 이건 백이 안 됩니다 따내니까 팻감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이런 거를 젖혀서 패를 크게 키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가능했어야 되거든요 이게 끊을 때 이런 따내는 이게 가능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데를 젖히면 팻감을 만들겠죠 먼저 끊어야 되잖아요 그때 패를 걸어버리고 이런 데를 끊어서 팻감을 쓰면 안 받을 수 없죠 문제는 팻감이 없어요 백이 팻감이 없습니다 어떤 패도 무조건 안 받아요 귀가 거의 죽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귀가 죽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신민준이 고민 끝에 이거를 있는 선택을 했는데 아 이소가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소는 큰 실수였습니다 이걸로는 일단 패가 없으니까 이어서 차분히 갔어야 돼요 흙도 있게 되면 한 칸 띄어서 이거는 좋지 않으니까 흙도 이리로 둡니다 그러면 패를 따내면서 이렇게 갔어야 돼요 뭐 끊음, 젖히면 끊어놓고 여기 두면 또 밀어놓고 이런 식으로 늘면 한 번씩 계속 심심할 때마다 따내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진행했으면 아직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바둑이 백도, 흙도 팻감을 쓰기가 애매하고 그냥 계속 밀어서 두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근데 신민준 선수가 여기를 이었는데 아마 신진서 선수도 이었으니까 같이 똑같이 이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아닙니다 예 이건 아니에요 이수가 큰 실수예요 이거 딱 있는 순간 어 AI 그래프도 확 떨어졌고요 예 확 떨어졌고 이 순간 바둑이 완전히 흙조로 가버렸습니다 실전에 이제 진행을 보면은 뭐 여기 호구치고 이렇게 단수 쳤는데 이게 여기를 한 칸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런 데를 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를 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대책이 없어요 뛰어들었을 때 이러고 여기를 두면은 그냥 이건 그냥 죽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패죠 패 이렇게 둬서 이거 그냥 꽃놀이 패가 나는 겁니다 꽃놀이 패가 말이 안 되죠 백이 다 전체가 패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뭐 정수는 이렇게 지키는 게 정수인데 신민준 선수가 버틴 거죠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더 버틴 겁니다 야 근데 시호관수가 또 예 신민준 신진서의 또 강수죠 이수가 이렇게 해놓고 귀 또 괴롭히고 예 귀 괴롭히고 무지 괴롭죠 실전에도 나오지만 여기가 나중에 흙이 괴롭히는 수가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다 이어버리니까 자 따내는 수가 좋았구요 여기는 보면은 이걸 이으면 흙이 이렇게 쭉 막아주미기만 하면은 이거는 돼요 이건 흙이 망합니다 예 흙의 백이 한 수 빠르기 때문에 흙이 망하는데 여기서 잊게 되면은 그냥 한 칼을 씌워버리면 예 여기서 뭐 몇 발짝 못 나가요 나오더라도 막아서 어디 끊으면 같이 죽잖아요 그쵸 이게 뭐 있더라도 여기 그냥 지켜버리면 백이 수가 없어서 안 돼요 싸움이 이거는 백이 흙이 여기서 이거 젖혀서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형태도 끊어도 그냥 막아버리면 백이 수가 너무 없습니다 형태가 아 따내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타협이 됐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었죠 밀고 이수도 아주 인류의 감각이죠 AI의 추천수인데 이런 수가 이제 순진선은 노타임으로 나온다는 게 하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혀요 늘면은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정리가 돼버리니까 백이 집이 너무 없습니다 자 실전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이러고 이제 단수 치고 여기를 두었을 때 여기를 두니까 이게 마지막 결정타에요 여러분 이수가 이게 왜 결정타냐 이쪽을 받게 되면 여기를 단수를 하나 치고요 예 패를 굴복시킨 다음에 여기를 단수 치고 요렇게 두면은 이게 백이 난리가 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안되죠 결국 이거를 패를 해야 돼요 꽃놀이패가 나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예 대책이 없으니까 입구자가 이 귀에 대한 사활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하 이게 그 고깃값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대책이 없어요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버리니까 그나마 백의 보고였는데 여기마저 깨져버려가지고는 이제 집으로 도저히 안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진서가 이제 좀 버티는 거예요 사실 이수로는 정수는 뭐 여기를 막거나 또는 여기를 연결하거나 해서 이 좌변쪽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는 예 못 이기기 때문에 못 이기니까 버틴 거예요 실전에는 그런데 집어넣고 여기까지 깨지게 되니까 바둑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예 뭐 여기를 막혀서 좌변이 다 깨져서는 바둑은 끝이 났어요 예 거의 뭐 몇 수 안두고 바로 돌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명국이 나왔고요 오늘 뭐 몇 수죠 이게 143수 예 완전 단명국이네요 뭐 마지막에 던진 장면에서 좀 더 진행을 하자면 여기가 항상 흙이 찝는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예 이 입구자로 가는 순간 이 중앙이 다 죽어요 예 그러니까 뭐 둘 수가 없죠 한 점을 잡더라도 여기가 선수라서 나와서 예 이렇게 끊게 되면 연결이 안됩니다 예 결국은 중앙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 신민준 선수가 결국은 두지 못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양신대결이 바둑리그에서 만들어졌는데 아 오늘 좀 내용은 아쉽게도 예 신진서 선수의 거의 완승으로 끝이 났네요 예 최근에 신민준 선수 컨디션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커제와의 lgb 결승이 남아있는데 어 하루빨리 컨디션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내일입니다 예 바로 내일 응시배 4강전을 두는 신진서 선수인데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보이거든요 오늘 두는거 보니까 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바둑의 예 현재의 권력들이죠 양신 신민준과 신진서 앞으로도 계속 좀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양신대결을 양신대결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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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